하나 둘 셋! 3번! 2, 4, 4 아 지훈아 한 번 해봐요 누가 1번이냐? 하나 둘 셋! 5번! 하나 둘 셋! 6번! 1번이랑 10번 남았네 1번, 10번 1번! 7번이야 1번 1번, 1번 10번 아니에요? 1번이야? 1번가 1번이에요! 1, 2, 3, 4 5번이야 4번, 3번 이게 게리야 어떻게 이런 거 진짜 게리야 2번이냐 1번 해야 되니까 나 이거 봐도 모르는데 책의 동전을 책씩이 아 아 아 아 2번 탈락하면 다음은 좀 다 올라오면 됩니까? 이야 좋다! 아이고 아이고 야 내가 올 때 일단 좀 가면 1, 2, 3, 4번까지 이기라 진이 형 뽕뽀이가 없다고 그랬잖아 4번 할 줄 알았다 야 이렇게 이렇게 10번이 저에게 야 이런 해문이 저에게 오나요 저희는 바람이 좀 쎄다고 올라올래요 야 잘하면 2바퀴 돈다 아 미리 얘기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탈락하면 그냥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 기차 따라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쿨하게 나세요 처음 이런 거를 쿨하게 납시다 오케이 야 아니야 괜찮아 게리야 떨어지면 혼자 남는 거예요? 무조건 넘기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자만 사실 뭐 뜨개질거리나 십자 없이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면 넘어 시간 많아 뭐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다 빨리 가야죠 빨리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시작은 없어 시간 빨리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자 빨리 뛰어야죠 자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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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다, 다, 다. 야, 내가 그랬잖아. 내가 그랬잖아. 형이 얘기했잖아. 아 진짜 웃긴다.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. 우리 안녕이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. 안녕이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. 안녕이라고 말하지마. 이거 봐. 이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진 않아요. 약간 창이가 먼저 떨어졌는데. 아 창이. 잘하고 있을 것 같아. 잘하고 있을 것 같아. 많이 씨가 된다고. 많이 씨가 된다고. 갔다 오세요. 근데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. 아니 창이가. 아 이게 두 바퀴가. 야 이것도 이게 안 좋다 징조가. 아버님 형님들이 계속 얘기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. 이게 약간 무슨 마법 같아. 이렇게 운이 없진 않은데.